네, 그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이제 아침에 우상한 말씀이 장원 2서 5장 13절이었는데 충성대 일꾼은 추수하는 날에 얼음된 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내드립니다. 쉽지 않은 그동안에 이 재판의 과정이 있었는데 우리 재판국은 불편한 분들께서도 좀 세기의 재판답게 끈기 있게 진리하시면서 바로 판결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와 같은 판결이 흔들지 않도록 우리 서울 동남도의 비두위나 악장소속 우리 총리가 인정할 수 있고 사회가 인정할 수 있고 노회원들과 우리 명성교회가 다시 새롭게 재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어쨌든 간에 비두위대표가 조기작업을 찾아 뵙든지 더 명성교를 찾아 뵙든지 해서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한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다시 우리의 모습을 세워갈 그런 아름다운 그런 어떤 방안들을 살펴서 초계전에 운명하게 저희들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이 그 동안에 주의해 봐주신 결과대로 우리 서울 동남도의 여꾸만 아니고 이한연수의 장례에 통합해 드려다니 정말 자랑스러워 정말 그동안의 수고한 보람이 서러워 기쁨 원인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우리도 꼭 더 자중하고 이제 그녀를 위해서 노회를 위해서 더 개교를 위해서 할 수 있는게 무엇이래 하는지 최선을 다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이곳은 네 그거 뭐냐 정말 우리의 지금 노회 임원들 그동안 여러가지 부분들로 예를 많이 썼습니다. 물론 지금은 노회 임원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어쨌든 총회가 불법을 합법화시켜주는 총회 수습정권위가 구임원을 그대로 다시 이렇게 선출해 주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판결이 사실 쉽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미 명성으로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포기한다니 또 오늘 우리의 승리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희망 믿음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애쓴 임원들 믿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아침에 이 더운 날부터 정말 열심히 우리 신학생들이 정말 우리 총회의 공유와 정의가 바로 세워져서 한국교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교단이 되도록 정말 아침부터 울음으로 기도하는 보냈는데 우리 장신대 총학생회장 김주영 총학생회장의 발언입니다. 아직까지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2017년도부터 저희가 만 3년간 이 결과를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도와주신 많은 분들로 인해서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이 상처받았을 한국교회 교인들과 많이 한국교회 실망하셨을 분들을 생각하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잃어버렸던 신뢰를 다시 한번 하나하나씩 회복하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성 문제 바로 잡았으니 이제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더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관계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벌써 새날이 되었군요. 0시 11분입니다. 지나간 분들에 대한 여러가지 암금이나 진료를 앞으로 치료하고 회복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동안 명성교회 안에서 여러가지 이 세습 문제와 관련해서 싸웠던 명경의 우리 조병길 교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입장문으로 입장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재신 결과에 대한 명경의 입장문 오늘 총위 재판국이 발언 판결을 내린 것에 판결이 되었습니다. 기존 2018년 140위 총대들에 의해 결정된 총위 결의가 드디어 법적으로 이행되었음을 의미하며 2017년 9월 서울 동남도의 선거가 무효라는 품절이 교회법과 사회법에서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그날 자격 없는 자들에 의해 단임 복사지를 미입받은 것은 당연히 무효라는 것이 드디어 확정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그동안 함께 싸워온 여러 단체와 많은 분께 이 자리를 위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록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다른 결정을 뵈도록 해준 재판국원 감사드립니다. 명성교회 교우 교우 그리고 함께 연대 해본 여러분 지금부터 더 어려운 단계 입니다. 이제 한국이 또 넘겼더니 표를 향해 다음 단계로 같이 나가십니다. 명성교회 세습이 완전히 철회되어 다시금 한국교회 명의가 표현되는 그날까지 저희 명성교회 정상화 위원회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명성 이번에 명성 세습은 어쨌든 법적으로 불가능한 세습을 무리하게 시구했던 일입니다. 즉 이 욕망에 시달려서 결국은 부와 권력을 세습하려고 했던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남몰로 중시했던 명성교회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예정총회가 이 문제를 법적으로 그리고 원칙대로 판결했으며 이 문제는 벌써 해결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총회의 수집정권이나 총회 임원회 그리고 재판국 이런 부분들이 법리와 원칙에 따라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이해관계와 정치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고민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2년 동안 정말 우리 교단 안에 그리고 우리 교단을 넘어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성교회에 대한 방해와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들 그 다음에 총회의 신뢰와 건의를 안타까운 안타까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총회의 문제라 명성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오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만몬의 종이 되었던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문제로 안고 다시 한국교회가 세상 안에 빛과 소금으로 다시 거듭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지금까지 세습 반대운동을 펼쳐봤던 것처럼 함께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를 위해 우리 사회를 위해 다시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일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런 상황에 언론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줬다고 확신합니다. 정말 이번에도 거의 정말 본과 권력의 힘에 의해서 넘어갈 뻔했던 그런 분위기들을 여기 계신 분들도 더 많이 강제하셨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도로 그리고 원칙을 다시 회복하고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없었다는 것은 정말 예리한 정론으로 이 문제를 바라봤던 교계 언론과 일반 언론들의 지지와 연대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이 좋은 결과에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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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목과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기대하신 이 뭔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다시 뭔가를 더 논칠려고 한다거나 몸소와 평범을 동원해서 위기를 타개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그 정도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의 앞으로 등의 교회가 다시 새롭게 건강한 용성을 회복하고 믿음 안에 주어진 막중한 파워와 그런 어떤 여러가지 용건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지적이 땅에 창된 평화를 신규하여 나서느냐는 진지한 구름 앞에 답을 찾아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애를 쓴다면 주의를 열심히 넘겨서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진지하게 이번을 교회를 해서 교회의 재건, 다시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주시기를 정말 간혹 깊은 것입니다. 이후에도 수급 정권위를 통해서 지금 임시노예가 8월 14일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총회에서도 지금 이후에 세수금지법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헌의안들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명성세수백권은 앞으로 아직 끝나지 않은 부분입니다. 여러분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끝까지 이 문제가 잘 정리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저 마음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있어 주시는 게 상신되는데 신학생, 그 다음에 국낭도의 여러 명령인, 그리고 전국의 성도들, 그리고 한국의 성도들, 그리고 한국의 성도들. 오늘 보니까 외국에서 다 지금 회시목을 보드라고 참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명성교회가 다시 아까 1위였다가 잠깐 떨어졌었는데 다시 1위로 올랐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신 한국의 모든 여러분들과 그리고 여러분 이곳에 함께 이 시간까지 함께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그럼 이상으로 기정이라는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